이런 아홉 번째 문장입니다. happiness is not achieved through means에서 achieve는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is achieved는 수동의 의미가 포함된 형태죠. 그래서 달성이 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달성의 목표가 바로 행복, happiness에요. means는 수단이나 방법을 말합니다. through라는 말은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서라는 뜻을 가져요. 수단이라고 해도 도구적인 수단이라면 with를 써요. w-i-t-h with를 쓰는데 매개체의 수단이라고 할 때는 through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happiness is not achieved through means라고 하면 행복은 수단을 통해 달성되는 목표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it is akin to a sip of water obtained by chance in the middle of a journey에서 is in. 역시 행복, happiness를 지칭합니다. akin to라고 하면 two 이하에 등장하는 대상과 동일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sip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홀짝홀짝 마시는 동작을 나타내는데 한 모금을 뜻하기도 해요. a sip of water 이라고 하면 물 한 모금이 되는 거죠. obtain은 무엇인가를 획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obtained라고 하면 획득해서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by chance는 어쩌다가 얻어 걸린 것을 말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연히 또는 운이 좋게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리서 keen to sip of water obtained by chance라고 하면 행복은 우연하게 얻은 한 모금의 물과 같은 것이라는 내용이 됩니다. in the middle of a journey는 한참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중간에 한참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와중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journey는 머나먼 여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in the middle of a journey라고 하면 머나먼 여정을 떠나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행복은 우연하게 얻은 한 모금의 물과 같은 거예요. in the middle of a journey 한참 머나먼 여정을 가고 있는 길에서 이어지네 when one is exhorting one's will towards a goal에서 when은 시점을 나타내죠. one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해요. exert는 힘이나 능력을 크게 발휘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will은 의지를 나타내고 towards는 어떠한 대상을 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exert once will towards a goal이라고 하면 자신의 의지를 발현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매운 것이 땡긴단 말이죠. 매운 것이 땡기는 이 욕구를 풀어야겠다라는 의지가 발현을 하게 되고 그 의지를 굽히지 않고 실천해야 불닭볶음면이라도 해먹고 매운 것에 대한 욕구를 풀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when one is exhorting one's will towards a goal에 사람이 어떠한 목표를 향한 의지를 발현하고 실천하는 때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게 의지를 발현하고 그 의지를 굽히지 않고 실천해 가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그 과정을 journey라는 여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전체 문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happiness is not achieved through means 행복은 수단을 통해 달성되지 않는다. it is a keen to sip of water obtained by chance in the middle of a journey. 행복은 머나먼 여정을 떠나가고 있는 길에서 우연하게 얻은 한 모금의 물과 같은 것이다. when one is exhorting one's will towards a goal. 사람이 어떠한 목표를 향한 의지를 발현하고 실천할 때 따라서 이 문장에 행복은 수단을 통해 달성되지 않는다. 행복은 어떠한 목표를 향한 의지를 발현하여 실천하는 여정에서 우연하게 얻어 마신 한 모금의 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만일 거v 1.2.2.1.1.1.1.1 sobs 다 algunos을 떠나가고 있는것이다. 한국의 Tomcat는 번호인게 trades fair finger f2.1.1.1.1.1.1V 2.1.1.2.1.1.1.1.1.1.1.2 weten